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봉사영입니다 자 오늘은 발을 깨끗하게 고쳐주는 풋클리닉이라는 병원 모래게임 가집을 할 거고요 그럼 바로 시작! 자 어떻게 발을 깨끗하게 고쳐줄지 그럼 바로 이어서 굳은 살 면도칼로 제거합니다 굳은 살이 얼마나 굳은 거야 시작부터 상당히 고난이도의 클리닉을 해주는데 자 이어서 문신까지 아 뜬금 이거 타투? 타투 스티커네요 난 문신하는 줄 스티커 떼줍니다 뜬금 타투 스티커로 마무리 어허허 만족하시나요 손님? 꼼지락꼼지락스 완료 완전 병맛인데? 또 다음 손님 시작 자 팔 벗으세요 이번에도 어 굳은 살인데 자 요게임은 특징이 계속 할수록 뭐가 점점 추가된다는 겁니다 자 또 굳은 살을 제거 암우지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아 이때는 건 매니큐어? 자 마지막에 매니큐어로 마무리해드립니다 매니큐어 서비스에요 자 공짜로 이왕이면 이쁜게 더 좋잖아 이쁘게 마무리 들어갑니다 손님 매니큐어 케어예요 케어 서비스 쭈욱 주황색깔로 꼼지락꼼지락스 만족하네 자 가지핀셋 새로운 도구 얼락 이거 뭐야 눌러서 계속 오 도구가 점점 추가되네 이거 전부 얼락해봅시다 뒤로 자 여기서 다음 손님 자 오 이제 이 핀셋으로 와 여드름 짜? 여드름 짜 여드름 짜가지고 이제 어 여드름 뿌리가 나온다 뿌리 뿌리 이 뿌리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여드름은 계속해서 생기거든요 와우 거의 기생충재건데 자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는 연두색깔 매니큐어로 마무리 자 매니큐어 이거 대충하면 안돼 그냥? 어 대충하래 대충 닫힐해야 끝나고 꼼지락꼼지락 냠냠 다음 손님 자 이제 2일차 마지막 날인데 오 이번에 유리조각이 박혔습니다 자 일단 긁어내고 자 빨리 이거 깎아깎아깎아 빨리 시급해 이 손님은 빨리 유리조각 제거해야돼 핀셋으로 이 이이이이이이 제거 오 피나 이 이이이이 제거 와 유리조각 진짜 발에 박히면 끔찍하거든요 여러분 제 친구 옛날에 박혔던걸로 기억나는데 OR 끔찍해 자 빼주시고 이어서 손님은 노란색으로 보냈지만 나는 광고보기 싫기 때문에 파란색깔로 칠해줄게요 날 광고보기 만들려고 해? 그럼 파란색으로 칠해줘야지 자 파란색도 멋있잖아 야무지게 칠해주시고 새로운 도구 잠금의 채 오 나이스 가자 핀셋 뒤로 그럼 이번에는 또 다음 손님 오셨는데 발 벗으세요 내성발톱 자르는 가위였잖아 와 이것도 제 친구 중에 내성발톱으로 고생하던 애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떠오르네요 아 오랜만에 소독소독 야무지게 야무지게 해주시고 내성발톱 제거 야무지게 했기 때문에 마지막은 타투스티커로 마무리 발톱을 제거했으니까 이거 무슨 모양이죠? 오 만족하시나요? 꼼지락꼼지락 보조기는 뭐야? 아 다음 손님 더 아파 보이는데? 시작 발을 저시네요? 뭐야 더 위급한 환자는 여기 있었잖아 자 여드름 짜네 이거 VIP에도 진짜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아요 하는 거는 돈만 더 주는 거라서 빠르게 넘겨주시고 아 매니큐어까지 야무지게 중간에 발은 왜 절뚝거리면서 오신 거죠? 여드름 여드름이 눌리면 아팠나? 이어서 프리미엄 기구? 받기 오왕 뭐야 바로에서 뭐야 이거 오왕 서비스? 요거 요거 그거 피라냐 아니야 피라냐? 이거 블루피쉬라고 하던가? 얘네가 먹어주는 거 각질 야 자 굳은살 각질 각질 제거 블루피쉬들이 각질 제거 와 이거 광고 보길 잘했다 여러분들 자 와우 각질 제거 야무지게 해주시고 와우 자 새로운 도그 얼락 보조기 뒤로 자 이어서 다음 손님 이번에는 으어 발가락이 다 망가졌는데? 부러진 건가요? 자 어 제대로 원위치 발가락 원위치 어 완전 발가락 종합병원이네 여러분들 이렇게 막 뼈가 분리될 때가 가끔 있는데 다시 재조립 해줬습니다 자 분리되면 재조립 해줘야지 그리고 마지막은 병맛 매니큐어라는 거 꼼지락꼼지락스 아까까지 이렇게 심한 상태였는데 꼼지락거려? 그럼 이어서 다음 손님 또 신발 벗으세요 이번에는 또 굳은살 오랜만에 굳은살 제거 해버리네 갈아주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셨을지 딱히 아 이분도 발가락 불절 자 다시 재조립 이제 환자들이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오네 대부분 한 가지 문제로 오지 않습니다 약간 발 종합병원이 된 것 같은데 완벽하게? 서비스 야무지게 매니큐어 돈 야무지게 벌고 어허허 발가락 바로 이렇게 벌어 이제 거머리? 거머리 도구까지? 얻어 실제로 이런 게 있거든요 시작 새로운 손님 새로운 광고 도구로 치러드릴게요 자 이제 거머리? 피가 고인대에다가 거머리를 놔가지고 피를 흡혈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러면 붓기가 빠져요 미용 목적으로 좀 쓰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 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례하지는 말아주시고요 거머리 수술까지? 매니큐어 또 야무지게 야무지게 벌라버려 저런 걸 영상에서 몇 번 봤기 때문에 저런 거까지 또 게임으로 구현할 줄이야 거머리 케어 어 또 껌지락껌지락 비누 플러셔 발 씻겨주나요 이제? 시작 다음 손님 갑시다 이번에도 아 거머리 여드름 있는데다 거머리 두면 안 돼? 자 야무지게 붙여버리고 피 야무지게 먹네 거머리가 이렇게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떼서 버려 떼서 밑에다가 자 거머리는 밥을 야무지게 먹었네 그리고 이어서 또 여드름 짜내버려 찌 여드름 어 또 뿌리까지 뽑아주시고 그 레이저 빔 같은 건 언제 쓰는 거죠? 제거하고 난 레이저 빔을 쓰고 싶은데 자 타투 스티커를 마무리 타투 스티커가 가장 편합니다 매니큐어는 너무 오래거리야 야무지게 붙여주시고 어 프리미엄 기구 또 다시? 좀 써보자고 받기 바로 이어서 향수까지 뿌려주면서 악취까지 제거 꽃향기 가나 꽃향기 서비스입니다 향기까지 시작 이어서 다음 손님은 어떤 걸 할지 레이저로 각질 제거? 스타워즈야? 레이저로 각질 제거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개 제거하네 이게 바로 레이저 칼의 파워 도구가 교체 다가 됐습니다 완전 자 이번에 또 발가락 골절 전부 제 위치 시켜주고 마지막은 타투 스티커 서비스 마음 안정을 위해 중간에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 붙여주시고 껌지라 껌지라 자 새로운 도구 잠금 매체 이거 소독약 아니야 이거? 일단 비누랑 뭔데? 아직도 한 두세 개 남았네요 도구가 네 개 남았나? 그럼 이어서 다음 손님 어 아까 왔던 손님 아니야? 재방문인가요? 주변에 코딱지? 으 더러 자 세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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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님 좀 씻고 다니세요 예? 자 비누로 씻어 씻어 그리고 소독약 이야 자무지게 뿌려주시고 이어서 타투 스티커 또다시 붙여줍니다 떼떼떼떼 떼버리면서 오오 뭐야 바닷간데? VIP 손님 광고 볼라에도 안 나오던 그럼 VIP 손님까지 바로 수술 진행합니다 자 저희 클리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손님 드디어 진료해주네요 몇 번의 거절 끝에 광고 보기 싫어가지고 똑같잖아 똑같다니까 자 지렁이 제거 오히려 이 VIP 손님 때문에 새로운 걸 못 봤어 아 이번엔 중간 중지 발톱이 내성 발톱입니다 와우 생각만 해도 끔찍한 끔찍한데? 중지 발톱이 내성 발톱이라니 나 같으면 진짜 울 것 같아 자 타투 스티커 야무지게 붙여주시고 서비스에요 손님 나 이거 있잖아 바퀴 아니 이거는 광고 볼 때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까 해봤으니까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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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거 제거가 잘 안되는 느낌이야 이게? 제대로 각질 좀 먹어봐 냠냠냠 한곳에 오래 있어야 먹는구나 블루피씨들 근데 얘네 생긴게 엘로우피씨인데 와우 제거 야무지게 해주시고 또 꼼지락 꼼지락 새로운 도구 드디어 발톱깎이 장굣 매체 발톱깎이가 아니었어? 바리깡이었어? 다음 손님 바리깡이었던거 같은데 으어우오 바리깡 털 밀어버려 와우 발 털 참고로 이렇게 털 나신 분들 좀 있죠 이 털 제거해야 또 이쁘니까 털 제거해 노란 매니큐까지 와 내가 진짜 이거 클리닉 하는 사람 된것 같애 알바 하는것 같애 리얼 와 이거 털은 좀 심했는데 방금 돈 받으니까 해야지 뭐 어쩌겠어 자 그리고 해서 다음 손님 어 발도 절뚝거리시는데 갑시다 손님 신발 벗으세요 어 또 유리가 박혔네 이건 충분히 절뚝거릴만 해 오랜만에 또 유리 빼는구만 피 흘리는 것 봐 유리가 난 진짜 가장 끔찍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큰 조각이니까 망정이지 저것보다 더 작은 조각이라면 이렇게 뽑지도 못해 또 중지 발가락 옆에 있는 곳이 내성발톱에서 제거해 주시고 내성발톱은 정말 매번 이렇게 잘라줘야 돼 너무 슬퍼 고쳐지기 전까지는 또 스티커까지 야무지게 붙여주시면서 제거 이어서 꼼지락꼼지락 해버리고 발톱치께 얼라 눌러서 계속 갑시다 자 오 뒤로 시작 인말 손님 발톱 깎아드릴까요 오 진짜 발톱 깎지 않아 뭐야 이거 발톱깍지를 벗겨버려 발톱이 썩었어 발톱이 이렇게 썩는 경우가 간혹 있는 걸로 아는데 제 기능을 상실했죠 발톱이 그 다음에 아까 얻은 걸로 지금 자 또 굳은살 제거 사포인가요? 사포? 제거해주시고 매니큐어 아니 발톱이 지금 밑에 새로 나왔었구나 그 위에 썩은 발톱이 있었네 아래는 새 발톱이 있었네요 매니큐어까지 이야 꼼지락꼼지락 이게 발톱깎이구나 그럼 다음 손님 발 질질 끌면서 오시는데 시작 어부인가? 자 또 어 고양이 발톱으로 제거 각질 고양이 발톱으로 바뀌어버려 행운의 고양이 발톱 요거였구나 또 글라인더 같은 걸로 바뀌었네 제거해주시고 또 발이 까고는 깎아버려 그냥 이분은 발톱이 많이 이쁜데? 발톱이 엄청 건강한 삥쿠삥쿠색입니다 와우 안깎여져 안깎여져 왜 야무지 깎아주시고 마지막은 타투 스티커로 마무리 서피스 들어갑니다 제거 해주시고 또 껌지락껌지락 자 발톱깎기 얼락 눌러서 계속 이제 케어크림만 하면 돼 자 다음 손님 빠르게 스타트 오우 발톱이 깨졌어 이거는 솔직히 병원 올만하다 자 야무지 깎아드릴게요 병원인지 케어색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발톱만 깎고 바로 타투 스티커 붙이고 끝인가요? 약간 좀 대충하는데? 너무 쉽네 꼼지락꼼지락 인스타그램 업로드 그럼 이어서 다음 손님 자 빠르게 갑시다 발케어 진행 푸트케어 자 비누로 시켜주시고 자 2분만 하면 이제 마지막 독을 얼락하기 때문에 전부터 소득해주시고 자 마지막 손님이 발톱이 썩은 손님이었어 발톱이 썩고 그 아래 새로운 발톱이 남았다는 거 쭈욱 깎아버려 야무지게 사포 깎아주시고 문신 문신 마무리 문신 타투 스티커 스티커 붙여버려 주시면서 꼼지락꼼지락 자 마지막 도구 잠금의 채 계속 마지막 도구입니다 푸트케어 크림 시작 가자고 자 마지막 손님인가요? 자 푸트케어 크림 발이 약간 흐뭇껏껏 하군요? 흐뭇껏껏 회색이야 회색 오 발이 회색빛이었기 때문에 발을 깨끗하게 와우 선홍빛이 도네 마지막 또 타투 스티커로 마무리 야무지게 해주시면 더이상 얻을 도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뜰지? 자 모든 손님 마지막 도구가 또 있는데 이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거 여드름짝이야 라는 거 알아가 주시면서 또 이번 영상 좋아요 엄청나게 눌러주신다면 또 이런 다양한 병원 모래게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 쉬면서 건축까지 뿅